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은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직속 상관이고 따라서 장관의 지시나 명령을 어김없이 검찰총장이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한마디로 검찰총장을 하수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추미애 장관의 입에서 납득하기 힘든 발언들이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대표적인 발언만 보더라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총장이 지휘랍시고 내 지시를 잘라먹었다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오선 의원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오선 의원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몰라서 그런 발언을 하였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본래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왔을 것을 봅니다 결국 언어라는 것은 사유의 결과물이고 신념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입니다 10월 22일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발언하면서 자신이 평소 갖고 있는 검찰과 검찰총장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추미애 장관의 것과 분명히 다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툭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세 번씩이나 박탈을 하는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무리수를 두고 얼마나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지적하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윤 총장 발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합니다 윤한흠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지리를 던지자 나온 발언입니다 이 발언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의 반복적인 수사지휘권 행사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분명히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천억 원대의 행령 및 사기 등 범행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대표의 옥중 서신으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행산된 것을 두고서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형의 선거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아마도 윤석열 총장은 정신나간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냥 절제된 발언이 비상식적이다 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견해가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검사들과 법조인들은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해서 검찰정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서는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다투게 된다면 법무 검찰 조직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장관과 검찰총장이 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언합니다 또한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정의합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부하라면 수사가 정치인의 지위에 행해져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는 먼 얘기가 됩니다 윤석열 총장을 두둔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밝힌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은 너무나 중요한 법치의 기본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을 예사롭게 무너뜨리면서도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강변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정말 살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면서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옳은 일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음은 한 언론인의 항의입니다 사기사건 때문에 간빵에 갇혀있는 인물들을 동원해서 윤석열 총장을 내팽개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라임자산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씨의 동원까지 무려 세 번째입니다 10월 22일 날 대감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는 전령기 칼럼리스트의 직설적인 그런 주장이 실렸습니다 너무나 명쾌한 시국에 대한 진단과 추미애 장관의 위법적인 행위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장문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전령기 칼럼리스트의 주장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그들은 펀드 사기꾼의 말만 믿고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범죄자로 몰아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죽는다고 해서 행사법적으로 사실까지 바뀌지는 않는다 진실은 남아 있을 테니 어느 쪽 운명이 나을지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한다 권력은 유한하고 정권은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상에서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등장해서 진실이 드러나면 사기꾼의 말만 믿고 칼춤을 춘 법무장관 추미애 나 현지권당 실시들은 순식간에 적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무슨 이야기죠 그러나 전령기 칼럼리스트의 주장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전령기 칼럼리스트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 사기꾼을 활용한 윤석열 죽이기의 의용 언론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직접 나섰다 김봉현은 시중에서 1조 6천억을 끌어모아서 천여 명의 돈 5천억을 꿀꺽 삼킨 희대의 사모펀드 범죄자다 금융사기의 오랜 역사에서 우리가 알게 된 진실은 이런 규모의 범죄 행각에는 실세 권력의 비호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것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거죠 물론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윤석열이 추미애한테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면서 수사팀은 펀드 사기 사건을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바란다 한 말은 그가 표적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부임하자마자 뭘 했습니까 정권합동수사단을 폐지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위 펀드 사건의 비리를 파헤쳐야 될 그런 가장 정의 부대를 해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냐 금융사기의 오랜 역사에서 이런 대형 펀드 사고에는 반드시 비호하는 실세 권력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 실세 권력을 파헤칠 수 있는 정권 범죄를 직접 다룰 수 있는 합동수사단을 다 폐지해버린 주인공이 윤석열이 아니고 추미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전년기 칼렙니터의 주장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엉뚱하게 검찰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는 사기범죄자 김봉현이 강기정 정청와대 수석에게 돈을 줬다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더니 야당 정치인에게 돈을 줬다 검찰계획이 필요하다 검찰이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자 덕달같이 달라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칼것을 돌렸다 이게 작전이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감싸기보다는 범인 잡는 검찰총장에 대한 미움이 더 큰 모양이다 그 미움보다는 위협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 사람들은 왜 범죄자를 쫓는 사람을 두려워할까 그들은 무엇이 그리 캥기는 것일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죠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 사람들은 왜 범죄자를 쫓는 사람을 두려워할까 그들은 무엇이 그리 캥기는 것일까 부연 설명을 더하면 왜 추미애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정권 범죄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남부지검의 정권수사 합동수사단을 왜 합수단을 왜 폐지했느냐 이야기죠 왜 폐지했느냐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의 다시 전년기 칼럼니틀 주장입니다 올가미를 씌우려는 정권의 시도들은 사기꾼의 말만 믿고 앞뒤 제지 않고 몰아붙이고 있다 여기부터는 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벌리고 있는 작업 즉 김봉현 씨를 환영한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에 추미애 장관 단독 작업이 아닐 것이라는 그런 추측입니다 저는 합동작전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무리수가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은 그들의 무리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들의 무리수가 어떤 경위와 어떤 경로로 좌절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이 모든 것들은 한편의 시나리오처럼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추미애 장관이 갖고 있는 검찰과 검찰총장에 대한 관점과 주장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쫄개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직은 법무부 장관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직은 법무부 장관의 부역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그 악의 을 파헤치는 겁니다 악을 징벌하는 그런 수사를 맡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원론적인 부분만 우리가 뚜렷하게 정리정론할 수 있으면 이렇게 사회가 어지럽지가 않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0월 22일 날 방송되었던 조은산 한양백서 똥냄새 진동하다를 보시고 오연서님이 남겼습니다 어쩌면 국민들은 이 정권의 환매를 느끼고 그저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포기도 체념도 아닌 이 난장판의 정치에 희생양인 민초들이지만 과연 언제까지 그 칼춤이 이어질지 지켜볼 뿐입니다 질주하는 것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벼랑 끝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폭주하는 것에는 브레이크가 작동할 수 있을까 개인이라면 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나 집단이라면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 가운데서도 이데올력에 대한 편향성이 강하고 장기 집권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이미 저지른 잘못이 크고 많다면 브레이크를 스스로 작동시킬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폭주는 실책의 연속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실책의 연속은 아주 나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마다 모두 다 다를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오연수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의견과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고 저는 영상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tv의 구독을 통해서도 공병호tv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활동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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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